뭐 어쩌라고 뭐 뭐 어쩌라고 밥주고 너도 간식주고 다 했는데 뭐 어쩌라고 뭐 뭐 달라고 뭐 달라고 뭐 뭐 뭐 줄까 다 줬는데 물도 주고 간식주고 밥주고 다 했는데 뭐 달라고 친구야 왜 왜 왜 친구야 왜 우리 친구 왜 우리 친구 왜 따라왔어 이불 속에 있다가 왜 따라왔어 이불 속에 있다가 따라왔어 뭐 어쩌라고 뭐 뭐 달라고 뭐 뭐 달라고 조금 전에 죽어 내가 들어왔잖아 미안한가 보네 고개 돌려버리네 고향이도 미안한 거 아네 그래 다 줬는데 뭐 어쩌라고 뭐 미안하니까 한 발 뒤로 물러났어 아까는 이쪽에 일로 막 고개를 막 고개를 막 이만큼 밀어내었는데 내가 왜 뭐 어쩌라고 이러니까 뒤로 물러났어 친구도 와가지고 너보고 뭐라 할라 하잖아 그러지마 더 달라고 왔어 더 달라고 왔어 진구야 더 달래 먹을 거 더 달래 자 화면 바꿔보자 자 그리고 우리 진구 진구야 뭐 더 달라네 더 주고 올까 너 어제 잘 잤어 응 그 캉캉캉캉거리는 음악소리에 TV소리에 오 이쁜 놈 아이고 오이고 오이고 이쁜 놈 아이고 이쁜 놈 화면 바꿔보자 뭐 달라고 뭐 좀 기다려봐 내가 또 좀 더 줄게 조금만 기다려 고개 돌려 미안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